집곡의 옛 성연 말씀, 오늘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문인인 교산 허균 선생의 수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잠, 교산 허균, 세상 사람들이 잠을 좋아하여 밤이면 을에 밤새도록 자고도 낮에 또 낮잠을 잔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모두 병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서로 무난할 때는 먹는 것을 붙여 면식이 어떠하냐고 한다. 이것으로 사람이 잠을 대단히 여김을 알만하다. 내가 젊어서는 잠이 적고 또 알지를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잠은 많아지고 점점 쇄약해진다. 그래도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잠이란 병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사람의 몸은 혼과 백두길로 용사를 한다.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이다. 음이 성해지면 사람이 쇄약해져서 병들게 되고 양이 성해지면 사람이 건강하고 무병해진다. 잠을 자면 혼은 나가고 백이 몸속에서 용사하게 되므로 음이 성해져 쇄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뻔한 일이다. 잠을 안 자면 혼이 재구실을 하여 백을 잘 제어해서 양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잠을 너무 많이 자서는 안 된다. 경에 이르기를 번뇌는 독사니 잠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독사다. 독사가 없어져야만 편안히 잘 수 있다 하였다. 세상의 잠꾸러기들은 모두 독사같은 번뇌로부터 욕을 당하는 셈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잠을 지어 다음과 같이 스스로 경계한다. 아 성성옹이여. 눈은 자도 마음은 자지 말라. 눈만 자면 마음은 밝힐 수 있지만 마음까지 자면 음의 백이 와서 덤빈다. 백이 침로하여 양이 부서지면 몸이 변하여 음이 되니. 그러면 귀신과 서로 어울리게 된다. 아 두렵다. 성성옹이여. 그 이상 칩곡의 옛 성연 말씀. 오늘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문인인 교산 허균 선생의 수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